네 이름은 슈로키? 슈로키? 아...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뼈야 뼈? 어느 뼈? 어느 뼈? 어느 뼈? 어... 알파카? 아니... 아니... 라마? 샵? 입이 이빨 같은데? 이빨 같은 거 아니야? 응, 이빨 같은 거 아니야? 이빨 뼈 잠깐만,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에서 휴먼 젖장 들떠야지 나긋나긋하게 잠깐만 사람의 어느 부위인데요? 언니, 언니 갈비인가? 휴먼? 예스 공갈리끼리 농담을 잘한다 근데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한다 아니 언니, 선생님 언니 선생님 잘못됐네 근데 너무 무서웠지 않았어요? 이에서 휴먼